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 중요한 뉴스를 골라 그 안에 숫자들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숫자로 푸는 경제,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숫자는 10리터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숫자로 저희가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숫자 보면 대충 오늘 무슨 얘기해 주실 거다 감이 오는데 10리터는 이게 리터 단위는 처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10리터가 뭘까 애매한데 무슨 의미인가요? 요즘에 그 검색창에 10리터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하나의 상품으로 규결됩니다. 딱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많이 나오는 상품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소수입니다. 요소수는 10리터 규격으로 많이 팔리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게 딱 소매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10리터,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요소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네, 아마 뉴스에서 요즘 워낙 요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디젤차여서 디젤차를 몰기 전까지는 요소수가 뭔지 몰랐거든요. 일단 요소수가 뭔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죠. 그냥 디젤차량에 들어가는 매연 물질을 정화시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텐데 디젤차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게 그냥 디젤차 기름 넣을 때 옆에 보면 이렇게 요소수라고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소수를 넣어야지만 우리가 보통 매연을 저감하는 그런 물질로서 매연을 저감하게 되는데 이게 15년도에 배출가스 규제 전 유로6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디젤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도 디젤차인데 저는 연식이 좀 오래돼서 요소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넣는데 보통은 이제는 새로 15년도 이후에 나온 차량 같은 경우에 승용차 같은 경우는 1만 5천 킬로에서 2만 사이에 한 번씩 넣고요. 화물차는 한 300에서 400킬로마다 보충을 하는데 디젤 이런 트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 300에서 400킬로마다 10리터의 요소수를 주입을 하거든요. 그렇게 딴다 그러면 거의 한 이틀? 3일이면 사실 10리터짜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물류 쪽에서는 대란이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요소수 대란 일어났을 때 요소수를 제가 8월에 넣었던 기억이 있어서 내신 그래도 대란 일어나기 직전에 요소수를 보충을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아마 요소수를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넣어야 하는 차량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지금 워낙 주입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검색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요소수를 제때 못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전문가의 말에 비로소 말씀을 드리면 요소수 분사장치가 열에 노출돼서 변형이 된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질소산화물 그러니까 매연이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겠죠. 그다음에 또 후처리 장치가 고장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위에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걱정하는 게 사실 이런 요소수와 관련된 차가 고장 날까 봐. 그렇죠. 이게 고치는데 우리가 수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고장난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운행 안 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혹시나 이걸 내가 안 누굴 타게 되면 차가 망가질까 봐.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시동이 제한이 걸린다든지 때때로 어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상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그렇게 설계된 차도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지금 걱정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소수가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잘 공급이 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부족해졌나 이 원인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슈 인터뷰에서도 한번 좀 길게 다루긴 했는데 간략하게 평론가님이 다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요소수 부족 원인. 네. 일단 요소수가 부족한 이유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요소수가 극감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수입량의 3분의 1을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수출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을 왜 중국이 제한할까. 요소는요. 사실 이제 석탄 미국 중국에서 얘기하면 석탄에서 만들게 되는데 이 석탄 가지고 호주와 중국이 이제 싸움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이 호주의 석탄을 야 필요 없어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소를 못 만들게 되고 그 싸움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요소가 지금 부족하게 된 사태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도 제코가 석자인 입장이고 수출 제한을 풀어주고 싶어도 지금 석탄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 중국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만약에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 석탄 수급이 좀 해결이 되고 수출 제한을 풀어주면 곧장 우리나라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는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시진핀 주석이 이제는 국내에서 한마디로 중국 내부에서 석탄량을 늘려라라고 해서 열심히 지금 내부에서 만든다고 해요. 지금 석탄 자체를. 그래서 이 석탄이 내부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숨통은 틀 수 있어도 사실 그 내부적으로 쓰는 전력을 만들기 위한 석탄이 과연 우리나라의 요소를 만들기 위한 석탄으로 과연 전용이 될까라고 봤을 때 사실 지금 공급망이 완전 완벽하게 끊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출 제한을 풀어줄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더 지금 타격이 큰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소수가 부족하면 당장 어떤 부분들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제 버스 부분인데 전국 노선 버스 5만 대 중에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 차량이 한 2만 여대라고 합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대 중에 9천 대가 사실 이제는 디젤 차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재고를 파악한 국토교통부에서 재고 파악을 했는데 이게 이제는 교통 쪽에서는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분량을 이미 재고는 있다고 해요. 그런 업체별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이 상태로 한 달이 간다 그러면 이제 교통 대란도 일어날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총 3천 차량이 되거든요. 이게 수목시 자료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청소 차량, 이 디젤 차량이 보통 이제 전체 차량이 한 2,200대 정도가 되는데 절반가량이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로 최근에 만들어낸 차량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고가 한 3주 정도 있다고 해요. 3주 물량 정도가 있어서. 또 이대로 가다 그러면 3주 후에는 정말 쓰레기 차량 없으면 청소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면 쓰레기가 또 길거리에 쌓이게 되는 이런 상황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런 부분을 좀 요소수로가 좀 빨리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니 그리고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는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수출입돌 물동량의 한 70%가 부산항에서 이루어지는데 부산항에 가면 컨테이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컨테이너 차량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컨테이너 차량이 멈추게 된다. 화물차 운송사업자협회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컨테이너 차량의 20%가 요소수 부족으로 멈춰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물동, 물류가 안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안 되고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움직이질 않으니까 결국에는 물건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고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걱정이 된다. 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대응에 굉장히 시선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정부의 대응책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일단 호주에서 한 2만 7천 리터 정도를 수입하기로 했고요. 베트남에서는 한 요소 1만 톤을 수입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 1만 톤 중에서 한 200톤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의 차량용 요소 수가 하루에 한 600톤 정도가 들어갔고요. 월간 요소가 월간은 2만 톤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수입 물량이 아직은 좀 미미하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요소수도 요즘 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뉴스도 들리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참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대란이 일어나면 이 틈을 비집고 사기 사건이 꼭 발생해요. 예전에 마스크 대란 때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매점에서 단속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습니다만 사기 사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나요? 일단 오늘 또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민간 수입업체를 뒤져봤더니 보관하고 있는 요소가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3천 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요소가 3천 톤. 이게 차량용으로는 한 2천 톤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요소수로 만든다 그러면 한 600만 리터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분량이면 걔도 며칠 동안은 좀 버틸 수 있는 또 물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걸린 또 수입업체가 있고요. 그래서 수입업체랑 상의를 해서 이거를 지금 이제는 내일 당장 요소수 생산업체로 즉시 이송을 해서 요소수가 만드는 데 1일가량이 걸리니까 이걸 또 시중에 이제 또 풀기로 했습니다. 그처럼 좀 다급하다는 얘기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가 굉장히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9.1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요소수와 관련돼서 사이버 사기 사건인 44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사기 방법을 잘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 테니까 절대 이 사기를 당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기 방법이 이겁니다. 요소수 팔게 광고를 올린 다음에 그런데 이제는 광고글을 올리고 나서 아 지금 밀려 있으니까 선입금을 내면 빨리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선입금을 받고 잠적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본인 스킨싱이네요. 네. 조심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사기 유형이 사이트를 만들어요. 쇼핑몰. 그럴싸한 정말 요소수 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실제 결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 사이트였던 거죠. 그래서 업체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걸 확인해 봤더니 다 가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유사 사이트도 조심하셔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첫 번째 사례와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요소수 판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매하는 쪽에서 구매자의 의심을 피하려고 이제는 직거래하자 그런 거예요. 어디 어디서 만나자. 어디서 만났는데 내가 가야 될 교통비도 들고 이러니까 조금만 돈을 먼저 입금해라. 그런 다음에 또 그 돈을 받고 또 도망가시는 분도 있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가짜 요소수를 판매하는 업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소수 넣는다고 갔는데 실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진짜 넣는구나.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소수 브랜드가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요소수 중에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입구 쪽이 까져 있는 거죠. 어머. 무슨 얘기냐면 다른 요소수 품질이 저하된 거? 그러니까 요소수가 좀 고품질이 아니라 이걸 저품질의 요소수를 이제는 섞어서 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럼 사기 안 당하는 법을 좀 말씀드리면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을 주의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거래하기 전에는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리케이션 있습니다. 이게 사이버캅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에 가보면 판매자의 전화번호라든지 계좌번호라든지 계좌번호를 이렇게 이렇게 1억을 신고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회할 수 있는 칸이죠. 그래서 이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과거에 사기에 이용한 1억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기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리케이션을 한 번만 조회해 보아도 실제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 하실 경우에는 사이버 범죄 신고 센터라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 여기에 가셔서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또 피해가 피해를 개인이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피해나 사기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좀 요소수 대란이 좀 어느 정도 잠재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저 이 소식도 봤거든요. 지금 너무 사기사건만 얘기를 하면 또 다들 마음이 안 좋으실 테니까 저희가 따뜻한 이담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방차에도 사실 요소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관련해서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소방서에 요소수를 놓고 가시는 사례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이거를 한번 다 조회를 그러니까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경기 평택소방서에 오성 119 지역대 어느 분께서 요소수를 5상자를 놓고 가셨는데 거기에 글이 너무 제 마음을 정말 감동시켰어요. 어떤 글이 썩어져 있었냐면 멈추지 말고 전진해 주세요라고 말을 써놨다고 합니다. 너무 어찌말이네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멈추지 말고 전진해 주세요. 이렇게 써주셨고 또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에서도 10리터짜리 요소수 한 통을 두고 가기도 하셨고요. 또한 울산 울주소방서죠. 여기에도 부부로 추정되는 남녀가 10리터짜리 요소수 7통을 놓고 가셨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안상실도 있습니다. 죽산 119 안전센터에 요소수 5통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충남 보령소방서에서도 50라트짜리 요소수와 디젤용 연료 첨가제 10리터를 두고 가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고요. 왜 소방설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관? 우리 안전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 아마 소방설에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훈훈한 미담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요소수 대란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숫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12일이네요. 12일에 어떤 일이 있길래 이 12일을 선정을 하셨나요? 유류세가 인하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름에 붙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기름값이 요즘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조회를 해봤더니 휘발유 가격이 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를 봤더니 1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이 지난주보다 25.2원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평균 리터당 지금 1787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싼 데는 2천 원 훨씬 더 넘어간 데도 많고요. 그래서 기름값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국민 체감의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고육직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2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되면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보통 유류세 인하가 되면 정부는 한 6개월간 지속을 했거든요. 과거에도 있었죠. 그래서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한 20% 정도 인하하기로 했고요.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한 40원씩 내려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시물경지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유류세가 인하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속에서 우리는 또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좀 주유 싸게 하는 팁 끝으로 좀 알려주신다면요. 꼭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저도 이제는 할 건데요. 첫 번째 정유사 직영 조효소와 알뜰 조효소를 당분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시중에 돌고 있는 12일에 가셔도 이미 시중에 돌고 있는 기름은 인하전 반출된 휘발유가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류세가 인하된 기름이 시중에 돌려면 10일부터 들어가니까 이게 시중에는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물량이 빠지고 나서 유류세 인하된 기름이 그때부터 돌기 시작하니까 인하 효과가 좀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인해 왔고요. 유류세 인하될 때마다. 그래서 피부로 와닿는 인하 체험을 좀 하려면 사실 그러면 바로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바로 적용되는 기름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유사 직영 주유소하고 알뜰 주유소거든요.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그래서 12일 날 유류세 인하가 되니까 그럼 나 당장 제가 이제는 인하 체험을 하시려면 싸게 기름을 넣으시려면 정유사 직영 주유소 찾아가는 거 알뜰 주유소 찾아가시는 거 이게 현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내 주위에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가 어디 있지? 이걸 좀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피넷 웹사이트 또는 앱을 활용하는 건데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 비율을 좀 찾아봤더니 전체의 19.2%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직영 주유소가 어딨지? 알뜰 주유소가 어딨지? 이걸 찾아가는 게 숙제인 거예요. 그러면 오피넷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 여기에 가보시면 이미 가격 인한 정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오피넷 쓰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좋아요. 이게 민간 사이트도 아니고 그래서 지역별 경로별 불법 업소 이런 것까지 또한 가격 품질까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피넷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셔서 찾아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저한테도 너무 꿀팁인데요. 왜냐하면 이 오피넷이 저희 유가정보 제공하는 뉴스에서 항상 등장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이란 말을 정말 저도 많이 하는데 한 번도 이 오피넷을 써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을 계기로 저도 평론가님 덕분에 오피넷 애플리케이션 깔아서 한 번 좀 잘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